누나는 이러한 깜짝 놀랄까? 잡으러는 몇 개월에 또 걸고 있는 거 아닌가? 깜짝 놀랄까? 오늘 잡으러는 한 몇 개월이 됐을걸? 타코 하나, 화이트 하나 사? 먹을래 물어보지 말고 먹고 싶은 사! 일단 가만! 일단 사! 네. 일단 사! 그.. 벌칙은 여러분들 카드빵, 수장 카드빵으로 하겠습니다. 그날 숙박, 경비, 지원비 그리고 차비! 비행기값, 식비! 전부 다 지원! 전부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쿠씨! 예. 판땡이가 아주 큽니다. 진짜 거짓말하고 천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까? 저는 이걸 위해서 이번 달 열심히 일하려고요. 이건 만약에 지면 아니.. 아니.. 뭐.. 살리고 있다? 1,000개 당신Advisor 2,000개 수지 16,000개 카드는 언제 받으러 가면 될까요? 저게 핸드 짜고 올게요 그러면 일단 나가라고요 아 야야야야 너무 나가라고 하셨다 내가 안 했는데? 양호지다 다 시키면 돼요 여기 킴 성태 보이죠 여러분들? 나 오셨으니까 여기 양호지게 나오긴 하네 성태야 잘 먹을게 그 사람 지금 마크하고 자고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일어나는 깜짝이야 잡으려면 칼을 좀 긁어놓자 깜짝놀라 이거 봐야 돼 깜짝놀라 오늘 잡으려면 한 몇 개월이 됐을걸? 맞지마 오늘이 좀 많이 그렇기 때문에 막 핫도 모르는 거 아니야? 쓸모 아닌 거 아니야? 아이 잘 맞네 성태인데 나에서 배추니까 성태인데 이 성태인데 성태는 안 간다 우리 일단 이거 먹고 이제 저희 숙소 결제해야 되거든요 얼마자? 150 나오다 얼마자? 150 나오다 2박 3일 150 2박 3일 150 아 그래 근데 마트 가서 또 샀거든요 마트 아니 근데 무조건 300 이상 쓸 수 밖에 없는데 인원이 많아 맞아 인원이 많아가지고 우리보다 많이 쓸 거 같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럴 거 봐 우와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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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다 어쩐다 오늘 처음 봐 이거 나 세상 좋아졌어 썩이는 못해 이 자리가 알지? 이거 보여줘야 돼 아 이런 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김떡입니다 김떡입니다 김떡 이건 돌멩이 돌멩이랑 이제 김이랑이에요 돌멩이 돌을 니 머리에 한 번 해가지고 진짜 돌임 돌임이냐 이거 진짜 돌이에요 색글띠 3,100개를 해줘 짠만 한 번 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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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냐 아냐 식구멍 근데 우린 씨 개그킬 이거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왜 다른 분 떡 맛있어? 떡 먹어素? 뭐가 진짜 맛있어 난 먹는 거 봐 진짜 맛있어 난 서로적인 그거 있지 무서워 가지고 언니 안에 이걸로에서 facilitate 진짜 맛있네 아하하하하하 파이팅! 와 이거 미쳤다 근데 나 처음 봐요 이거 페이스북에서만 봤지? 인스타가 아니고 페이스북이야 아니요 파이팅! 파이팅! 야무지다 야무죠? 처음 본다 이런거 제주 5성 공점이야 와아 와 딱 뼈만 와 이거 가를 때마다 냄새가 딱 올라오는데 와 너무 좋다 한입만? 아니 한입만 141원 와 이게 또 그리고 우리 돈으로 먹는게 아니라 맘에 돈으로 먹으면 더 맛있어 두 배로 한거 두 배로 맛있어 그래서 보는 것도 맛있다 이게 얼마야? 부위가 많아지 24만원? 24만원 아 다 쉽다? 집에 싸가야되지 하나 둘 셋 같이 이따가 또 가입할게요 숙소 방 배정 아 맞네 방 배정해야되네 방이 4개 같은거 혼자서 쓰는 사람이 2명이잖아 어 혼자서 쓰는 사람이 1명씩 근데 얘가 잠자리에 굉장히 2명씩 아니 진짜 얘가 나한테 엄청 미안해 너도? 나는 그냥 딱 구름 많이 입어 나는 현재를 껴안고 잘래 결국은 내가 싫어 남자는 이제 조금 이 아니 나는 너희 너희 옆에서 살아나? 핑크 지나봐 그 정도야 내가 하나 좋아서 두 명씩 잘테니까 너희 둘 중에 뭐 어떻게 해서 해봐 나는 미안해서 혼자 못 자 네 내일은 저희 동백꽃 보러 갔다가 저희 포토론에서 이제 커플 사진 찍고 다근발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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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이 메인이네 확실히 우리 성태씨 마인크래프 또 빠지게 하다가 이제 딱 눈 떴을 때 제주 5성에서 문자 날아가는 장면 얼마 났어요? 아 얼마 40만원 왔어야 돼 진짜 동영상 아니네 아 나 책 다 없잖아 사야겠다 이따 잠옷이로 한번 보자 이따 잠옷이로 한번 보자 너 이거 하나 할래? 어? 커플로 있네 여자가 괜찮네 그 뭐고 시밀러로? 술을 하나 사가고 싶긴 하네 술이니까 67,000원 64,000원인가 뭐 얼마 하던데 이거 어때? 그냥 기분만 맛만 맛만 느낌으로 제주도 왔는데 제주도 술 먹어봐야 돼 나 양말 사줘 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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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발이랑이랑 양발 귀엽긴 하다 양말 이거 비염품에도 63,000원 나왔거든요 와 비싸다 얼마 안 나왔네 얼마 안 나왔네 63,000원 정도 우리 오늘 보자 30만원밖에 안 썼어 와 샷 어? 인증샷 하나 둘 셋 셋 저희 대장님 운전하십니다 여러분 희아 잠시만 양꼬니 안경 귀엽게 양꼬니 잘 산 거 같아 눈도 안 부시고 응 괜찮은 거 야 선글라스 줘봐라 앞자리 눈부시다 야 근데 나도 줘봐라 이게 내가 운전하는 잠깐만 줘볼래? 야 이거 선글라스 좀 줘봐라 이거 진짜 너무 안 보인다 야 이거 가져가라 잠깐만 교환하자 이게 맞다 근데 있잖아 우리 엄마가 욱정아 너 너무 시끄럽대 왜? 아니 오늘 나 오늘 나 오늘 종욱이랑 리무진 버스 같이 타 이러니까 아 근데 다 좋은데 종욱이는 너무 시끄러워 말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방송 닦으면 조용한 스타일이잖아 내가 애는 진국이라 했어 이거 방송 잘하는 거야 라고 했어 돌담 건너편? 이게 돌담 맞나 봐 여긴가 보다 여기 주차라는 거 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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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들어왔을 때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바로 계단이 있고 오른쪽 러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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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하우스 러브하우스 여기 두 명 방 화장실도 다 이렇게 화장대까지 다 있어요 어머 깜짝이야 아 나도 나도 놀랬어 나 갑자기 왜 열리냐 나 그거 열리는 건 몰랐어 나 진짜 놀랬어 와 비워 아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여기가 이쁘다니까? 이거 뭐야? 여기서 먹으면 안 추억이 안 맞아 두 명만 뽑아 우리 청이 느낌 나 뭐 가는 거? 어 안 내미진 거 가위 왜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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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뽀 가위 뽀 반도 당첨 넌 가위바위보 잘 안다 그냥 안 내미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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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좋다 이 친구가 오는 거 거장났다 안 내미진 거 가위바위보 두루에는 근데 확실히 황돼 밀어전 지린다 가위바위보까지 황돼 안 내미진 거 가위바위보 어 이누아 지금 헷갈려서 고화하는 거 봐라 이거 림 발법 어 아 나 난 나 나 나 나 나 어떤게 괜찮다 형 생각 안 먹을게 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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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한 잭다닌 그럼 이걸로 가 난 이거 좋아해 근데 너 혼자 다 먹을게 같이 먹을게 다음날 머리 깨져 다음날 머리 깨져 아니 어느정도는 괜찮아 이거 좀 많이 필요하잖아 많이 필요하긴 해 일단 사 너무 많나 여러분 사재기하는거 아니지 난 몰라 토닝고터 준다 일단 사는거지 뭐 달콤한 초코슈 뭐 화이트슈 이런거 이거는 여자애들이 좋아하겠다 이거 담아놓으면 내가 환장해 냉동실에 담아놓지 초코 하나 화이트 하나 사 먹을래 물어보지 말고 먹고싶은 사 일단 담아 내일 저녁까지가 우리의 카드 쓸 수 있는 그거잖아 그렇지 내일 저녁이 하얄라이트죠 내일 저녁까지가 저희가 카드를 쓸 수 있는 기간이라서 마지막 날에 저희가 아침 점심 이거는 저희가 돈쓰고 지금 성태 무조건 방출하고 있다 코들코들 되면서 지금 그 카드 종목 영수증 필요하세요 저희가 사십 아니요 아니요 일시불이요 일시불 시원하게 해주세요 성태씨 잘 씁니다 성태씨 성태씨 잘 씁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은 술 먹방 할거에요 내일은 하기로 했어요 내일은 저희 레전드 독도새우에 작은 발이 해가지고 내일 좀 한 백만원어치 정도 먹을 백만원 더 나올 수도 있어 성태씨 잘 먹고 맙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비행기는 냈어요 양심적으로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우리 다 비행기랑 리무진 값이랑 그냥 인사 인사를 하고 어 일로 일로 도로 올라올라 저희 들어가서 이제 좀 맛있게 야무지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 내일 봐요 안녕 내일 보자 바잉 아 그라고 짜증나게 지금 얼마를 쳤은 거야 말투지 짜증나게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출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짜증나라 진짜 숙소는 실라우트에서 잤어 숙소가 150만원이 나와 아 아니 자고 일어났는데 저 말티즈새끼들 아니 숙소값에 마트값에 저기 오늘 일어났는데 뭐 돈 보내줘야 되고 아니 복귀를 했는데 나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이 음뿐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